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또 우리가 투자할 때 체크해봐야 될 것 점검해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박병창 부장님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정포도. 저는 이제 좀 만성화돼서.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FMC에서 기준금리 0.75%, 7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5%로 만들었고요.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난 3, 4일 동안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반등을 좀 했습니다. 낯사기 2.5% 반등을 했고요. 장중해는 고점은 약 3% 이상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좀 매물이 좀 나왔고요. 다운은 1%, S&P 500, 1.46%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낙포 과대로 인한 자율 반등 정도 그리고 악재 해소에 의한 자율 반등 그 정도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지표들도 약간 내려왔습니다. 유가 조금 내려왔고요. 115달러로. 달러에서도 105에서 104까지 내려왔고요. 어제 원화가 우리 시장이 어제 굉장히 좋지 않았죠. 어제 1,293원까지 갔었습니다. 1,278원으로 약간 내려왔고요. 위안화도 약간 내려왔고. 국제수익률도 3.47까지 갔었죠. 10년 만기가. 3.29%로 살짝 내려왔고. 2년 만기도 3.2%.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긴 지표들 이런 것들이 약간씩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뭐 추세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하루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FNC 회의에서 올해 2022년 성장률을 2.8%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요. 올해 연말 PC 전망을 4.3%에서 5.2%로. 즉 결과론적으로는 물가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좀 세상 판단 미스가 있었다. 물가는 생각보다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좋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한 것이죠. 그런데 시장이 악재 해소로 인해서 반등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파울 의장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죠. 75BP의 인상은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인 7월에는 50BP 또는 75B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종목들을 아침에 봤더니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크지 않았던.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20%, 30% 이내에 떨어졌던 종목들은 약 2%, 3% 반등을 했고요.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반등폭이 좀 컸습니다. 아마존이 5%, 넷플릭스가 7.5%, 테슬라가 5.4%, 엔비디아 4%, 스냅 11%, 비언드미트 14% 이렇게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많이 팔았겠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매물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더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는 시장의 주도주나 시장의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자율반등 정도로 마감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을 보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그저께 보면 우리 시장이 그래서 선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이 3일 연속 급락을 해서 미국 시장이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FH 회의를 앞두고 그 경계감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왜냐하면 FH 회의에서 지난 4일 동안 급락을 했는데 75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일단 선반영했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빠졌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수삭 선분이 나쁘지 않았지 않나요? 어제 또 특이한 점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1%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홍콩 NC도 상승하고 있었고요. 대만은 0.3% 하락이었고 나수삭 선물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시장이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아주 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침부터 저는 아침에 시작을 하면 외국인들 선물하고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부터 딱 시작하자마자 그것부터 보거든요. 아침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중간에 한 10분, 30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게 변화되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편인데 그날 흐름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 전날에는 아침에 사는 척하다가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제는 아침부터 내리팔더라고요. 내리팔면서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4,300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증권가에서 여의도에서 외국인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외국인들이 아주 하방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작정을 했다. 작정을 했다. 그런 느낌 정도로 작정을 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6월 다음 주 되면 월말로 들어가거든요. 월말과 관계된 매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생 제품과 연계된 거래로 인해서 더 특히 약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형주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다. 어제 김 프로님 지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반대매매어죠.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어제 반대매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많이 남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기관들의 로스컷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기관들 로스컷. 기관들 로스컷이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를 보시면요. 최근에 시장이 약세였지만 그래도 호실적이나 이익성장을 바라보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이 빠진다고 전부 다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다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때리는 것도 아래로 그냥 5%, 10%까지 그냥 막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반대매매가 아니고 기관 로스컷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로스컷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더불어서 외국인도는 계속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있다는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시장 심리도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때려맞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BTS 우려로 인해서 하이브가 급락을 했잖아요. 아침에 하한가 근처까지였고요. 그런 것들도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어제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자체가 혼자 이렇게 홀로 이렇게 크게 약했는데 전날에 선망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FNC 경계기관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 직전 조점이 2,600포인트를 깨고 그다음에 2,500포인트 여기를 지금 가면서 그러면서 그동안에 어떻든 버텼든 신용거래나 또 기관들의 로스컷에 달랑달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수급적 매국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40% 담보 비율을 유지를 하는데요, 개인들이요. 그런데 이게 145%, 146%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사정관리를 좀 하도록 증권자 직원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그런데 그거는 증권회사 지점 예를 들면 박병찬 부장님하고 거래하고 있는 고객은 그렇게 유도를 할 텐데 HTS로 뜨거나 MTS로만 하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저는 안 써봐서 잘 몰라서 여쭤볼까요? 그냥 자동으로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경고를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경고는 있습니다. 문자 같은 거 있죠? 경고는 있는데 그냥 아침에 개인들이 스스로 그냥 본인이 하는, HTS, MTS로 하는 본인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에 반대면 금액만큼 그냥 저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관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연락을 좀 하면서 사전에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전에 준비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전 준비를 잘 안 하고 그냥 반대면에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나는 못 팔겠다. 좀 반등을 기다린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꼭 닥쳐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들의 로스컷 있잖아요. 지금 6월 셋째 주죠. 다음 주가 말일은 아니죠. 그 다음 주가 말일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6월이 반기 말이고 또 월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이게 반기발 역량이 상당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정상적인 시장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들의 로스컷은 규정에 의해서 자기 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보면 어느 정도의 하락률이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로스컷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 고객들이 맡은 돈들을 굉장히 소중히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종목과 상관없이 매도를 좀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 근간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 평가관리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분기별 반기, 특히 이번에는 반기이기 때문에 이게 평가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얼마이고 어떤 매니저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이게 평가 시스템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6월에 지금 임박하면서 그동안에 그래도 좀 잘 수익률을 줬던 것들, 이걸 좀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지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시장도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관리 펀드매니저들의 성과 평가를 하는 기간이 넘지 않다. 기관이 넘지 않고 그래서 평가 시스템 자체를 좀 손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벌써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요. 여전히 똑같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여하튼 간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쳐다보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뭐 호실적이건 성장주건 좋던 종목이든 간에 그냥 막 어떤 순간이 되면 수급적 왜곡에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장은 항상 그게 나와야지만 반등을 주었다. 그래서 반대매매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시장은 반등하지 못한다. 그래서 끝까지 있다가 반대매매 나와서 시장이 막 폭락하고 난리를 치면 이제서야 그때 들어가서 그러면 수익을 내야지. 좀 현명한 투자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 반복된 현상에 의해서 수급적 왜곡이 있다라면 그건 역시도 시스템으로 어떻게 좀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의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반대매매와 기간의 손절물이요. 그게 딱 2020년 3월의 경우잖아요. 그때도 그렇긴 했죠. 3월이고 외국인 손절매도 나오죠. 외국인 손절매도 있고요. 외국인 손절매도. 외국인도 기관 투자가니까. 지금은 거기에 외국인들 공매도가 지금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딱 볼 때 이거 로스컨 나온다. 지금 이런 반대매매 나온다라는 판단이 되면 공매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망 지금 말씀 좀 드리면요. 시장 전망이라는 게 특별히 요즘에는 새로운 것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이례적인 표현을 쓰면서 0.7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7월에 0.5% 또는 0.75% 인상을 예고하면서 연말에 3.4%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픽아웃의 판단의 실수를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강한 긴축을 예고하면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연준이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시장이 자꾸 강한 긴축을 예고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어하려는 노력도 하지만 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시장에서 손반영하면서 계속 먼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손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운수리 폭이 더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거는 향후 전망과 향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거기에 연동하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는 연준이 통제하지 못하는 전쟁이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의 관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이거는 지금 연준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유럽 정상들이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보면 긴축과 그리고 물가의 걱정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의 걱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다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새롭게 얘기가 될 내용은 중간에 빨간 거시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고물가 시대 그리고 긴축의 시대 그리고 성장에 둔화되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취약 국가들 소위 프레저리라고 얘기하면 취약 국가라 취약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터키가 또 장난 아니군요. 터키도 그렇고 스리랑가 그렇고요.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걸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취약 국가들이 자기들이 글로벌 아이비지 골드바삭스나 모건스탈 이런 데서 정해놓고요. 공격합니다. 굉장히 진짜 피도 눈물도 없죠. 공격하죠. 취약 국가에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약 국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그들이 보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취약 국가의 리스트에 들어가는지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잠깐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994년도에 0.75%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시아 외환위기 있었고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항상 우리가 직접 외환위기를 겪었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글로벌이 좀 우리의 역량이 큰 경제력이 큰 국가들의 위험이 생겼을 때는 역량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의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 이런 취약 국가 리스트가 있는 걸까 우리의 역량을 얼만큼 주는지도 앞으로도 좀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제 반등 약간 주고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 예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호재는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재 해소인데 그 악재 기간이 후퇴가 됐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국가별 차별화가 분명히 될 건데 과거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국가 공조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국가 공조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되면서 국가별로 좀 다른 행보를 걸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당장은요. 환율 난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급락 후에 조금 전에 우리 어제 시장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폭풍으로 인한 수급. 이게 정상화되는 게 단계적으로 가장 관건입니다. 이 표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저 종목을 좀 투자하려고 했던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의 반대매매나 기관들의 로스컷이 나오면 그것이 끝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나오는 순간에는 정말 수급이 매도가 매물을 불러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딱 끝나고 나서는 터닝할 때 또 반동도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인들의 반대매면 아침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기관이 로스컷을 한다는 거는 그냥 매도하는 거랑 로스컷, 이건 로스컷이구나. 이거 구분이 됩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매도할 때는요. 그렇게 5%, 10%까지 아래로 뭉텅이로 5만주, 10만주씩 던지지 않거든요. 기관들이? 네. 왜냐하면 올라오는 대로 분할 매도하든지 아니면 가격을 올려놓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격을 아침부터 띄워놓고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이익질환 매도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밑에서 5%, 10%의 단위도 3만주, 5만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던지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해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주식이 많이 빠지잖아요. 아침에 회의하거든. 그러면 이제 직원이 부장님이나 본부장한테 지금 현재 각 펀드별로 로스컷 대상 종목들을 추려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회의하면서 예를 들면 박 매니저다. 박 차장, 어떡할 거야,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1차 예외 승인 한도 이런 걸 해요. 이거는 진짜 지금 팔면 안 됩니다 해서 그걸 이제 보고서를 써서 올려요. 그러면 승인을 해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야, 오늘 무조건 쳐. 이렇게 된다고. 그전에 이제 박 차장이었다가 야 나오는군요. 아, 그렇지. 야, 그러면 회의 끝나고 딱 앉자마자 아, 진짜 주식 진짜 몰라, 저 아저씨. 그러면 일단 그걸 패덱이라고. 어차피, 어차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로스컷을 따로 매니저를 두고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섞이니까 그러면 정 매니저가 다 로스컷 물량들 다 해서 여기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산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여기는 임무가 로스컷을 정확하게 해내는 게 임무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살 파는 게 아니라 팍팍팍 판단.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오늘 드렸냐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도 있는데 지금 6월 말이라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서 어떤 A라는 회사에 맡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회수한다. 이러면 현물 회수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팝니다. 그냥 팔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다른 쪽에서 맡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것도 그냥 파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옮기는 것도 있다. 주의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입니다. 그거는 종목별로 들어가 봤을 때 어디에 갑자기 확 물량 많이 들어오고 이름이 이제 이건 로스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끝나고 나서 보면 딱 보입니다. 장이 끝나고. 장 중에는 대량으로 하루 종일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유추하는 거고요. 유추하는 거. 끝나고 나서 보면 어디 사모펀드 어디 투신사에서 5만 주 매도. 그냥 딱 수량도 5만 주 10만 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도 주체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기를 너무 좀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서 지금 이 말씀에 펀드메이저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마지코라는 영화 있잖아요. 2011년대 영화. 그렇죠. 되게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이 주의상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여권대, 유로존에서 물가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7월에 사우디 방문한다고 합니다. 물가 때문에 가는 것 같고요. 7월 14일부터 16일. 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관세 일부 폐지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두 달 전부터. 그런데 이게 7월에 지금 6월에 아마도 행정명령 하면 7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소비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그래서 지금 이미 스태플레이션으로 진입이 됐다는 말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에 주택지수가 67로 나왔는데요. 전월이 69이고 컨센트는 68인데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거보다도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3%가 나왔어요. 컨센트는 플러스 0.2이고 4월에 0.7%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좋아지는,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긴축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만큼 지금 물가에 전날, 글로벌리 모순 국가가 지금 물가에 매진하고 있는 거고요. 각국의 대통령들도 행정부들도 다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0.3인데 물가는 8% 올라버려. 그러니까요. 걱정을 많이 하고,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에 3,30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수가, 상위조각 지수가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2분기 내에 V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 산업 생산이 0.7%, 컨센트는 마이너스 1%였는데 플러스 0.7% 나왔고요. 수출 증가율은 16.9%, 4월에 3.9%였고요. 제조업 PMI가 49.6%, 4월에 47.4%였습니다. 올해 위안화 신규 대출이 1조 9,800억 위안으로 4월에 약 3배 정도가 지금 대출이 나갔고 있고 돈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거였죠.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본토의 증시대금이, 거래대금이 1조 원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조 원을 지금 상위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6월부터 외국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을 지금부터 봐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중국 얘기할 때는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은 중국의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 전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계속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반도체 쪽도 그렇고 IT도 안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도 안 좋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한다고 발표했었죠. 평택 3사 공장 투자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랜드 부분은 2분기에 장비 발주한다고 합니다. 3분기에 입고가 되고요. 장비. 디렘과 파운드리는 3분기에 장비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4분기에 입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3분기 이후에는 여기에 장비 발주가 됐기 때문에 입고되기 때문에 소부장에 있는 IT의 후방 기업들의 실적 성장성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 또는 늘 체크를 해두시고 뽑아놓을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걸어내던 정보들은 제가 리스팅을 했습니다. 제가 뽑은 게 아니고 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공동으로 전기차 공동 개발 TF 발주했다는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삼성SDI와 삼성전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뉴스를 보면서 그럼 삼성이 전기차 생산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전기차 생산보다는 전장 부품과 배터리 이것을 연구를 해서 납품해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TF들이 발족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이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달리오의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1분기에 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레이달리오 이번 주에 나오죠?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 이번에 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고 항상 분산 투자의 달인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1분기에는 금리 인상과 전쟁 그리고 중국 도시봉쇄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보조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했겠죠. 물론 거의 대부분의 수익은 구매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매수 쪽의 포트폴리오는 어느 쪽으로 있는가를 봤더니 빨간 거치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디를 많이 샀냐면요. 필수 소비제, 헬스케어, 자유소비제 여기를 많이 샀고요. 그다음 많이 산 것은 신흥국 지수 펀드. 신흥국 지수를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가격 결정력이 있는 개별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어떤 것들이냐고 보면 비중의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리스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벵가드 신흥지수 지수 펀드, PNG, 그리고 아시아엘즈 핵심 MSCI 신흥지수 ETF, MSCI 신흥시장 ETF, 신흥시장 ETF 되게 많이 샀죠. 그러니까 신흥시장 ETF를 굉장히 많이 산 거고요. 제가 판 걸 여기다 안 가져왔는데 미국의 고평가 성장주들 있잖아요. 기술주들. 얘네들한테 과일 대부분 많이 팔았고요. 신흥시장 ETF를 굉장히 많이 샀고 그리고 소비주들. 존스렛서스, 코카콜라, 펩시, 코스트코, 월마트, 맥도날드. 소비자들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를 바꿔서 지금 이 시기를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달리오가 징징쇼에는 아니고요. 아무리 레이달리오가 징징쇼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날 글로벌 머니토크에 드디어 레이달리오가 출연. 사실 3월 25일 날 우리가 하워드막스를 했잖아요. 그리고 5월 22일, 6월 6일 날은 캔피셔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6월 19일 날 레이달리오가 글로벌 머니토크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엔 누구냐가 벌써 화제예요. 이게 그 다음엔 분명히 제롬 파월이다. 분명히 워런 버핏이나 워런 버핏이다. 제롬 파월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3%의 캐스팅의 끝은 어딘지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잔해델러는 안 부릅니다, 저희가. 왜? 일단 현직 미국 재무장관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부르고요. 그리고 어제 내가 편지를 썼어요, 또. 누구한테요? 우리 10월 달에 머니페스파를 하는데 실물 좀 와라. 공정도까지. 인바이트하는 인비테이션 라터를 썼지. 또 인천공항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10분이면 가죠. 바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징징쇼에 한번 불러볼까, 진짜. 누구를? 레이달리오를. 레이달리오를. 아, 캐시우드를 징징쇼에 불러야 되구만. 혼나무 누나를. 얘기해보라고. 아, 캐시우드는 나올 것 자격이 있죠. 그거 대박이겠다. 제가 좀 혼 좀 내야지. 아이고, 파벨 전략을 쓰라고. 내가 그렇게 이랬는데. 자, 우리 박광지 장무장과 함께 오늘 아침도 했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우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